아, 네, 아, 네 아, 네 아, 네 네, 네 네, 네 어 저기 네 QCL에 글 한 번 올렸다가 해보라고 한 질문인데 김현원 선수에게 한 번 요즘 연안의 거라고 소유 거를 생각하는 피결로운 팀원들이 승냥이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저는 여자분들이 자꾸 연안의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남자 하셨습니다 질문은 많은 여자들이 연안의 거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나는 straight 자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지 남자분 지금 거의 총대를 메고 질문해주셨는데 네 질문을 이쪽에 지금 쭉쭉쭉쭉쭉 질문하셨나요? 네 질문 편하게 하세요 엔치지 않습니다 네 네 처음 오신 커트그라우님께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아까 웃옷을 벗으셨는데 나이도 많으시는데 네 몸매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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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w do you keep your body shape? Korean food. 한국 음식. Is that the secret recipe? I think that skating keeps you, well most of you, young. 자, 피겨스케이팅은 신체의 대부분의 위치에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. 아 역시 센스가 커플이 대단한데요. 네, 다음 질문 또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. 네, 다음 질문은 또. 네, 맨 앞에 계신 여성분. 네, 뭐 주변 분들이 더 박수를 치면서 좋아해주세요. 또 해, 또 해. 연화 선수가 아이스쇼 끝나고 8월 말에 미국으로 간다고 들었는데요. 그때 연화 선수가 미국으로 가면 저희 승냥이는 연화 선수가 보고 싶어서 밥장을 못 잃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연화 선수는 승냥이들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? 아... 그렇게 하시겠어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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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그렇다면 그래서 올해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페딩을 해야 되기도 하고 안 해야 되기도 하는데 그냥 건강하게, 내추럴 하게, 자연스럽게 있겠다고 했는데 네, 커트브라우딩이 반쪽만 하라 그러니까요. 하하하하... 네, 그러면 마지막 질문 이쪽이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. 어... 한 분... 네, 주황색nel, 네. 네. 연화 선수한테 질문을 하겠는데요. 네. 생일에 뭘 하고 싶으세요? 아 네, the question is what she would like to do for her birthday? 지난 몇 년간 계속 해외에서 생일을 보냈거든요 그래서... 아쉬운데요 네,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한국에서 보낼까 했는데 또 안되게 해서 아... 아 네, 이쯤되면 사실 생일 축하 노래가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중분들이 네, 선수들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네, 다시 한 번 오늘 멋진 리허설 문의로 보여준 여섯 분의... 여덟 분이지, 여덟 분의 선수와 안무가능 데이빗 비슷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또 뵙게봇 스테이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뭐... 김연아 명시부터 커트로 선수, 더모 커플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오늘 멋진 리허설 공연을 보여줬습니다 자, 여러분! 오늘 행사 재밌게 보셨어요? 네! 네, 안 들립니다 재밌게 보셨어요? 네!